송미렴 좀 만나야 되겠어요 어딜 들어가 이 아줌마 저 정신평장 아니야 이 아줌마 이거 이상한 여자? 진짜 수부 없어요 순신이 송미렴 딸이랜다 애들아파한테 속았어 어머니께 다시 한번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나 분명히 입장 밝혔어요 어디서 그래 배워먹었노 니 당장 나가보라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? 송선생님이 되게 잘해주세요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송선생님이 어쩌죠 너도 바라던 일 아니야? 앞으로 내 배우한테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어요? 앞으로 내 배우는 일을 해요 곁발자와봐